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 진짜 등이 빨개져지네요 아 진짜? 이게 진짜 혈류가 모인 거야 아 진짜? 이거 패는 거야 등을 패는 거야 아 이게 진짜 빨개야 지금? 진짜 빨개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하랑입니다 하이 이번 날은 처음이거든요 처음인데 처음이 아닌 남자 총총님이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총입니다 아 이거 모르세요? 이거 같이 쏘셔야 되는데 총 맞은 거 같아 총 맞은 거처럼 총 맞은 거처럼 대세인 이거 클필이 오셨다고? 클필이도 항상 예전부터 도전을 하고 있어서 하체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클필이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피지클 저희 삼형제라고 해서 유진이 승현이가 있는데 거기는 간대 저한테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오해 소지가 있으시다 오해 소지가 있으시다 제가 그때 당시에 다이어트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각각 장점이 있잖아요 삼형제 등, 가슴 맞아요 뭐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총총님의 최고의 장점은 다이어트 10년 내내 시진 않으세요 지금? 지금 5년째 계속 시즌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단한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약간 좀 튀어나오고 갈라지고 이런 거였는데 사실상 이제 두 번째 대회 나가다 보니까 쇼미더바디 나가려고 보니까 이 다이어트 광고가 참 중요하다 맞아요 컨디셔닝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점 보안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죠? 좀 제가 약해 보이는 부분 특히 백 포징이랑 이런 것도 좀 더 클필스럽게 포즈를 잡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디빌딩이랑 또 달라요 달라요 피지클도 다르잖아요 맞아요 피지클은 약간 진짜 되게 잘생긴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피지클 B형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린 몰라 잘하시네 피지클도 한번 B형 아니 약간 B형 아니요 어쨌든 클필으로 또 전향하셨고 저와 같은 약간 좀 공감을 좀 느끼실 거라서 마랑 님이 저랑 체형이 되게 비슷해요 키도 잠깐 비슷하고 약간 허리 좀 약간 기신 체형이죠 그런가요? 네 짧지는 않잖아요 허리가 다리 굉장히 긴 사람이네요 허리 허리 저도 허리가 긴 편이에요 근데 광배근을 이제 전면에서 보이는 광배근을 좀 키우다 보니까 허리가 좀 짧아 보이게 되게 만든 거거든요 닦아 놓으신 길을 한번 제가 가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제일 본인이 강점이라고 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등이 조금 아 그러면 등 배우죠 네 등이 안 풀다운 하실 건데 되게 긴 걸로 갖고 긴 걸로 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팔이 길잖아요 이게 좁게 잡으면 삼두 장두 쪽에 힘이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넓게 잡으셔야 돼요 와 이게 진짜 공감이구나 이런 얘기 잘 안 했거든요 네 저 진짜 길어요 다 길어요 흉추의 가동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등 운동은 네 그냥 가만히 잡아놓고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짝 흉만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약간 흉추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끌어오면서 흉추를 들으면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깥쪽 대원근 쪽부터 안쪽 승부근까지 다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라인도 아까 그 라인으로 힘 느낌 있죠 그쵸 그 느낌 잡은 상태에서 살짝 흉만 그치 그래서 손 바닥으로 찍는다는 느낌으로 끌고 넣어서 그치 가슴 열면서 네 그런 느낌으로 그치 여기서부터 걸어서 이렇게 들어오게 걸고 안쪽으로 지금 가벼워 그냥 너무 힘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돼요 네 어 근육이 딱딱하시네요 진짜 어 길고 딱딱 오 근데 확실히 등 운동이 잘해지신 것 같은데요 예전에 보다 네 이거 힘 주시지 아시는데 확실히 이쪽에 승부근이 없으신 건가요? 네 이쪽에 없습니다 확실히 진짜 없네요 네 없어요 그래서 승부근이 뭐 다치셨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 이제 나시 같은 거 입으면 흘러내립니다 한참 뭐야 왼쪽 극치만 보여요 아홉 열 둘 하나 둘 셋 그렇지 삼들 너무 힘 뺏기면 안 돼요? 그렇지 넷 여덟 아홉 열 아 스무 개 스무 개씩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스타일이 예전에는 저도 열 개 열두 개 하는 걸 좋아했는데 바뀌셨어요? 네 선생님 저도 이제 약간 대보 스타일 느낌이거든요 아 엄청 많이 무겁게 많이 여섯 무게 중심이 살짝 앞쪽에 있어야 돼요 앞발가락이 일곱 여섯 그치 아홉 바벨로우는 고중량이 들어가게 되면 허리에 부담감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타겟을 여러 가지 설정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물이 풀이긴 하지만 이 허리를 코어 힘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신경 쓰다보면 등에 힘을 잘 못 주게 되거든요 라인은 아까 똑같아요 후만된 상태에서 라인으로 잡고 올라오면서 라인업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흉추를 들어주면서 끝까지 수축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견갑을 접는 거죠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견갑을 접어오는 게 아니라 라인업 자세에서 와서 마지막에 흉추를 내면서 견갑을 쫙 접게 그쵸 맞아놓고 네 그쪽 완전 더 늘려주세요 그쵸 뽑아 그치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요 그래서 시작 그쵸 그쵸 견갑이 앞으로 전인되면서 진짜 대원근 쪽에 힘 다 들어와요 와 근데 느낌 너무 좋다 그쵸 진짜 좋아요 둘 그쵸 안쪽까지 지금 다 들어와요 셋 네 그러니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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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아프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만 하잖아요 힘들어요 다리를 또 버티고 있어야 되니까 헨스턴이랑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다리 밟아밟아 떨리고 있어요 이건 좀 약간 안전거라서 대충 무게를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네요 좋아요 와 근데 여기 진짜 앞에 대원근이 진짜 좋다 여기 저보시면 카메라 보셔야 돼요 네 오 근데 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니 나는 이게 신기한 게 총총님은 이 대원근이 좀 앞에 붙어있는 거 같아 이게 이게 정거근이 그만큼 끌고 나오는 거거든요 정거근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했던 그런 운동들 좀 정거근을 쓰는 운동들을 많이 하시면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넷 세 개 더 가자 세 개 더 가자 세 개 더 가자 한 번 열 개 남았어요 하나 하나 둘 한 번 킹유진이 열심히 하겠는데 유진 씨가 열심히 해야겠어요 유진이도 좋긴 좋은데 이제 제가 많이 따라갔죠 유진이가 이제 옛날의 내가 아니다 저 뭐 혼나 혼나 혼나야 돼 우리 킹유진이 진짜 등으로 등으로 한 지 한 5년 먹고 살았는데 아홉 둘 열 개 다 왔다 다 왔다 하나 둘 셋 셋 아홉 넷 네 개 세 개 하나 두 개 일곱 컴온 여덟 10초 아홉 열 다섯 개 남았어 컴온 하나 셋 끝까지 들어와 네 좋다 쭉 파이포시티로 넘어가게 다섯 더 넘겨 여섯 일곱 다섯 개 어 진짜 아니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하체 운동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되게 토할 것 같고 진짜 힘들게 하는데 상체 운동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체 운동도 하체 운동 할 때처럼 얼굴이 이렇게 창백해지고 속이 울렁거리고 진짜 막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드셔야 돼요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옆으로 넓히는 게 사실 풀업이 제일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옆으로 많이 좀 넓어져서 풀업을 좀 요즘에 많이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나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너무 빡세다 이 운동 정신력이 99%다 형님들 다음부터 유튜브에서 웃지 마세요 너무 힘내면 우승이 날아요 지금 우승 아홉 실성한 듯하고 선생님이 나와요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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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하면 된다니까지 일곱 여덟 아홉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되는 데까지만 아홉 그렇지 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 열어로 다 열어로 다 열어로 그렇지 마지막 어허 으이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려주는 게 중요해요 다 뽑아주고 소축 어깨가 넘어가게 주 자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일 셋! 하나, 둘, 관우 열어! 오케이.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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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지금 약간 여깄어, 아직 부족하잖아요. 이 느낌을 신경을 열어서 여기를 잡아야 돼. 여기, 여기가, 오, 뭐야? 다섯, 그치, 여섯, 일곱, 아 표정 좋아, 표정 좋아. 표정이야, 그치. 아홉, 뭐라도 내가 잡아서 당긴다는 느낌이야. 뭐 팔로 땡기든 뭘로 땡기든 등은 당연히 이미 쐬었어 이미 다 털렸어 그 다음부터는 후면 삼각근을 쓰든 팔로 땡기든 얼굴로 땡기든 다 땡기 쉽네 다섯 와 여섯 시범같아 일곱 여덟 아홉 나는 시범이다 기둥이 해줘야 나는 시범 나는 시범 나는 시범 나는 시범 나는 시범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둘 중에 열 넷 다섯 여덟 여덟 아홉 세개 세개 전인시켰다 그치 그치 와 팔이랑 이게 좋으니까 되게 좋아요 표정도 지금 네 다섯 그치 더 뽑아줘야 돼 가슴 말면서 더 뽑아줘 그치 그렇게 풀 가능으로 쓴다고 생각해요 그치 그리고 여덟 좋다 그쵸 이렇게 돼야 돼 진짜 등이 빨개져지네요 아 진짜? 이게 진짜 혈류가 모인 거야 아 진짜? 응 이거 패는 거야 등을 패는 거야 아 이거 진짜 빨개요 지금? 진짜 빨개요 이게 혈류가 진짜 제대로 모이면 이렇게 돼요 처음 처음 겪는 형상인데 네 그만큼 여기 혈류가 펌핑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아 안 모이면 네 진짜로 엄청 빨개요 지금 여기가 저기 뭐 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빨개? 네 엄청 빨개요 오 신기하다 네 다 왔어 오 좋다 여섯 일곱 여덟 여섯 더 땡겨 더 땡겨 일곱 여덟 손모어 같이 쓸 수 있게 끝까지 땡겨 아홉 열 하나 하나 쭉 둘 가슴 여기서 땡겨 셋 넷 와 몸이 약간 익은 거 같은데 몸이 엄청 빨개요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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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마지막 마지막 어 내가 등 운동을 해봤는데 얼굴이 많이 하얘지 창백해지셨네 오늘 가스라이팅 많이 당했고 솔직히 이제 너무 선하시고 유튜브로 비춰지는 모습이 그러세요 좀 되게 친근감 있고 오늘 해봤더니 진짜 꼰대 중에 꼰대 세고 강도가 너무 무지막지 해가지고 운동을 저는 최근에 더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좋아지더라구요 더 그래서 바랑님한테 약간 이런 식으로 맛을 좀 보여 드린 건데 저는 계속해서 느끼는 게 역시 프로 선수분들은 괜히 프로가 아니다 진짜 엄청난 강도와 노력과 이 시간이 투자되었다는 걸 많이 배울 수 있었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등 운동 도와주신 우리 총총님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10년 내내 다이어트 중이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고 대회 한 두 달 후에 나가시죠? 네 7월 23일날 저도 내추럴 프로코바회가 나와서 그 프로카드 대회 잘하시길 바라고 하여튼 공유하시길 바라 저도 11월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밤 로바